아 오른손이 자꾸 떨려가지고 지금! 아 왜 이러는 거야? 여기 좀... 아 이봐 손 막 떨려!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. 글씨가 쉽지가 않아요. 아.. 굿호 거는? 노래 불러? 컴온 컴온! 수빈이 글씨 공부 잘하네? S U S A 미 미 오 오오오 Está 컸어 잘하네, 역시. gives me the sugar rich. 멋있다, 멋지어. 누나 그렇게 하면 사진을 찍어야 돼. 제가 가져갈게 이거는. 응.